사실 부산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정착은 하고 싶지만 방송업계의 일도 너무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을 거기서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그게 머물면서 주택도 낙후되고 버려지는 공가도 많아지고 부산은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적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